최근에 DIY, Do it yourself, 모든 것을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는 관심이 큽니다.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도 경험을 했습니다. 작은 아카데미 같은 거에서 실제로 집을 한저수평 되는 것을 집을 만들어 보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고 가구 같은 것도 젊은생에서는 자기가 직접 자기가 만들어서 아니면 간단히 조립을 해서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서 좁은 데나 넓은 공간이나 이렇게 쉽게 분리 해체해서 응용하는 식으로 많이 하고 그런데 일단 한번 DIY의 어떤 매력에 빠진 사람들은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직접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창조하다 보니까 창조자의 기쁨을 창조자로서 창조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느끼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말도 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고 또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자기가 직접 하다 보면 결국은 2점은 크죠. 그런데 그동안은 그게 어렵고 전문가 영역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정보도 많이 공개하고 정부의 비대전이 많이 떨어지고 또 관련 기술도 발달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뭐랄까 직접 소비자로 할 수 있게 도와준 측면도 있고 또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자기들이 직접 만드는 것보다 소비자로부터 함으로써 좀 이렇게 비용도 그러니까 공급자나 제주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점이 있다 보니까 많이 이어되고 또 거기서 접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그런 어떤 살아가면 일상에서 좀 몸이 건조하고 권태로우면서 뭔가 굉장히 그 뭐랄까 희열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자기가 직접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인공지능의 로봇이라든가 있음으로써 사실은 거의 뭐 창조자로 해서 역할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각종 정보도 했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여러가지 정보가 원약 빅데이터로 많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DIY 트렌드는 앞으로도 계속 더 심화될 것이고 또 일단 DIY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 매력에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질 것이고 좀 더 자기가 근본적으로 어떤 창조자로서 창조의 기쁨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DIY 산업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기존에 전문가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어떤 전문 비즈니스사면한테 맡기는 것이 뭐 상당히 그 뭐랄까 그것이 단순화되고 해서 일부 부분은 전문가나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하게 됨으로써 같이 이렇게 코 뭐랄까 코옥이라 그럴까요. 그런 형태의 DIY가 새로운 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맨 측면에서도 DIY를 생각을 해보고 또 스스로도 자기가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즐거움을 DIY를 또해서 일류로 가는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DIY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